아니, 발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각도만 가줘야 되는데 발이 많이 나가면 밀려요 그냥 각도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리시브를 잘 올려야 수비자사일 때 시간을 버는데 이것도 급하고 나가는 것도 급하면 못 쳐요 여기를 이렇게 달리기 식으로 가려고 이렇게 발이 좁잖아요 발 벌려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준비하고 있으면 왼발, 오른발 오른발 잡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잡고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상 하나, 둘, 셋, 넷, 상 ь! 오늘은 언더 올리고 여기서 대가 컷트한다고 수비 봐봐요 왼발이 앞에 있으면 안되지 오른발 살짝 앞에 놔두고 살짝 발 더 벌리고 이 상태에서 올리고 그렇지 자 올리고 기다려 기다렸다가 하나 준비 올리고 자세 낮춰 하나 둘 봐봐 봐봐요 딱 봐봐요 분명히 셔틀 왼쪽 선으로 왔는데 오른발 어디에 나갔어 분리되면 안 돼 셔틀 있는 쪽으로 가져야지 셔틀은 여기 있어 아니 발이 많이 나가는게 아니야 각도만 가져야 되는데 발이 많이 나가면 밀려요 그냥 각도만 그렇지 자 준비 각도만 다시 올리고 자세 낮춰 상상 다시 올리고 자세 낮춰 상상 다시 위로 올려두고 다시 리쉽 어떻게 되고 있냐 천천히 리쉽 천천히 수비야의 시간 벌려주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오른발을 살짝 앞에 두세요 툭 그렇지 왼발 너무 앞에 가지 말고 발 벌려 그렇지 오 좋다 발 벌려 발 벌려 발 벌려 하나 둘 오오 자 발 벌리고 자세 낮춰 괜찮아? 잘했어 다시 자세 낮추고 그렇지 다시 발 벌려줘요 벌리고 스윙 발 벌리고 스윙 발 벌리고 스윙 발 벌리고 잘했어 잘했어 자 바꿔주세요 무섭죠? 내가 리시브를 잘 올려야 수비 자세일 때 시간을 버는데 이것도 급하고 나가는 것도 급하면 못 쳐요 자 자 올리고 여유를 가져요 난 잘한다 라는 생각으로 쳐야돼 어 어떡하지 하면 안돼 알겠죠? 그냥 봐 그렇지 그냥 가볍게 그냥 공이 오네 바로 잠깐만요 스텝 스텝 발 벌려줘 자 제가 시범을 한 번 보여줄게요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봐요 준비하고 있으면 왼발 오른발 오른발 잡고 오른발 자 준비하고 있으면 왼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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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오른발 준비 다시 하나 둘 셋 넷 투 업 셋 넷 투 업 하나 둘 셋 넷 상 하나 둘 셋 넷 상 상 상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스텝이 너무 많아 이거 칠 때도 많고 빨리 나오고 급하죠 스텝 자체 자 따라해요 준비 발 벌렸어요? 자세 아주 자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준비 알겠어요? 준비 발 벌려요 셋 넷 투 괜찮아 스텝 신경쓰고 발 많이 나가지마 하나 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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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왔을 때 출발 봐봐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 아니야 오른발 뒤로 갔다 가는 거 알죠? 밀어서 나가야 되는데 얘를 뒤로 간단 말이에요 그냥 이 상태에서 앞발 힘 주고 나가야지 지금도 오른발 가면 안 돼 왼발 차 왼발 차 그렇지 왼발만 차 발 벌려 벌려 그렇지 발 벌려 발 벌려 자 문제점이 많아요 여기를 이렇게 달리기 식으로 가려고 이렇게 발이 좁잖아요 발 벌려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 벌려 스텝 간결하게 그렇지 벌려 벌려 그렇지 자 유지해요 유지해 유지해 자 자신감 가지고 하나 둘 셋 잘했어 올리고 하나 둘 발 너무 많이 나가죠? 팔 먼저 뻗어 팔 먼저 뻗어 그렇지 잘했어 팔 먼저 뻗어야 돼요 팔 먼저 가지 말고 나이스 잘했어요 어 좋아 잘하는데 잘하는데 어 잘하는데 자 준비 올리고 자세가 추고 하나 올리고 자세가 추고 하나 그렇지 올리고 자세가 추고 하나 다시 올리고 준비 그렇지 올리고 기다렸다가 툭 올라갔다가 기다려 툭 그렇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나 둘 기다려 기다려 하나 자 집중은 엉덩이 뒤로 빠지지 마요 몸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팔 먼저 뻗으면 발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미 발을 많이 나간 상태에서 치려고 하니까 팔이 안 나가요 팔 먼저 뻗어 다시 팔 먼저 뻗어요 그렇지 좋아 팔 먼저 뻗어 그렇지 리시브 좋다 마지막 팔 먼저 뻗어 준비 준비 다시 준비 방향이 좀 급했어 중간이 잘했어 바꿔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수 시작